이 형태가 알파고 이전에는 국민정석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정석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. 프로기사들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날일자 달리기를 사실상 두지 않습니다. 나무위키에서는 이것이 정석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. 이렇게 된 이유는 바둑 인공지능들이 이 형태에서 붙이기에 비해 날일자 달리기가 손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. 카타구 60블록으로 1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더니 붙이기에 비해 날일자 달리기가 0.2집 손해이며 숙률로는 2.4%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. 인간보다 바둑을 훨씬 잘 두는 인공지능이 이런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다들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이 아니라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바둑은 자연수 게임입니다. 따라서 0.2집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. 만약 바둑의 신이 형세 판단을 한다면 날일자 달리기를 할 때 0.2집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. 0.2집 손해이거나 1집 손해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. 물론 2집 이상 손해일 가능성을 100%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. 저는 0.2집 손해라는 말을 0집 손해일 가능성이 80%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20%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. 물론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터무니없는 왜곡은 아니라고 봅니다. 과연 날일자 달리기는 0집 손해일까요? 1집 손해일까요? 카타고는 둘 중 어느 쪽인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0.2집 손해라는 애매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카타고에게 시간을 많이 줄수록 형세 판단을 더 정확히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카타고를 돌렸습니다. 60블록으로 무려 500만 플레이아웃입니다. 저는 0.2집에서 0.1집 또는 0.0집으로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 그러면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이라고 더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차이는 0.3집으로 벌어졌습니다. 승률 차이도 2.6%로 벌어졌습니다. 제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일 가능성이 70%이고 정석이 아닐 가능성이 30%입니다. 카타고가 정석이 아닐 가능성이 30%나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승리에 목마른 프로기사들이 찜찜해서 이 수를 두지 않겠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기 힘듭니다. 하지만 이것이 정석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은 카타고의 의견과 충돌합니다. 제 컴퓨터의 그래픽카드는 RTX 2060입니다. 최신형인 RTX 4090으로 24시간 돌리면 60블록에서 1억 플레이아웃이 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. 5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보다 집 차이와 승률 차이가 훨씬 줄어든다면 이 모양에서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일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릴 겁니다. 500만 플레이아웃의voor, 감사합니다.